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만월 막내네 거실에서 오스톱을 친다 어린 패처럼 인연을 끄는 큰 흉내와 소식이 소식인 넷째 대신 조커 두 장을 넣고 삼형제가 오스톱을 친다 노인 요양병원에서 하루 외박을 나온 노모가 술안주 연어 샐러드를 연신 드신다 주무실 시간이 신작 지났다 부족한 잠이 비틀어섰다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븐차 소독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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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에 제가 많이 쓰는 말이 생전 처음이라는 말입니다. 늘 앞에 있기보다는 늘 뒤에 있고 뒷에 있기보다는 늘 불에 있었던 그런 그랬습니다. 예술을 위해서 천만원 창작기금을 받았습니다. 이번 시집도 창작기금이 계기가 됐습니다. 이 시집도 창작기금을 받았습니다. 이 시집도 창작기금을 받았습니다. 그 시집도 창작기금이 보이시고 아주 마음이 파악합니다. 또한 오래된 그룹의 자리입니다. 아멘